마지막으로 오브젤리 아삭한 맛 오브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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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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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장은 매콤한 맛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달콤한 맛 오늘의 주황색은 생선이 너무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주황색이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좋네요 초콜릿 이새는 그 이유가 들리는 그 이유가 있어요 너무 맛있습니다 아삭아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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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바삭바삭 갈비 초콜릿 마요네즈 매콤달콤해요 오돌뼈 오돌뼈 다시 한 번 먹어볼게요 음... 앗... 소시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